방송하고 온 사람들 같아요 대박이네요 진짜 감사해요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나오나요? 아 나온다 잘 나오네요 마지막 꼭 하나 남았구요 아쉽네요 아쉬워요 너무 감사드리구요 프리스마스에 단독 공연이 있었어요 너무 즐거운 공연을 하고 나서 큰 공연이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오늘 공연으로 여러분들이 그 후유증을 다 말끔히 치유해주신 것 같아서 그... 마음을 다잡게 되는 음악을 하고 무대를 서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공연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이런 환호성만큼 저희가 진짜도 멋있는 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5년 지금까지 봐오신 브로콘 발렌타인보다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구요 저희와 마지막 곡 내 날견 서랍 속에 받아 들려드리고 불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로콘 발렌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로콘 발렌타인이었습니다 브로콘 발렌타인에 Rockbill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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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